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근육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보다는 팔이나 어깨 주변을 마사지하면서 어깨와 주변 근육들을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시켜서 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방식의 마사지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어깨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되면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어깨와 주변 부위의 부종이나 앞통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